그다음에 공유제 같은 게 이런 걸 굳이 외우지 마시고 공유제는 경합성이면서 비배제성이야. 그러니까 공유제는 경합성이면서 비배제성이니까 돈만 내면 살 수는 있는데 배제에 당할 수도 있어.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배제에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공공수용자. 공공수용자이면 꽉 차. 그다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만 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경합성이면서 비배제성이라고 한다는 거. 돈이 있어도 배제당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요금제가 있습니다. 요금제는 돈이 없으면 배제를 당해. 그래서 배제성이고 비경합성. 돈만 내면 무조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케이블TV 돈만 내면 언제든지 깔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 요금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굳이 외우지 마시고 이 중에서 우리는 공공제.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 문제입니다. 유인물에 있어요. 계속 그거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조합당. 건강보험. 일정한 우연적 사고의 발생. 맞지 않나요? 예. 우리 예측이 가능한 사고는 건강보험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적 사고만 건강보험을 해준다.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 대비.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우리 건강보험이 개별보험이라고 했어요. 다수 보험이라고 했어요. 집합보험이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아니면 들고 싶은 사람만 들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강제로 들어야 되겠죠. 이게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다수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고 확률계산에 의한 각출. 이게 모르겠는데? 확률계산. 일단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의 차이점 중에 보험료가 위험률 보험료제. 그다음에 또 하나 평균률 보험료제. 그런 거 기억하시죠? 위험률이 어떤 거예요? 위험률? 이지. 인간보험.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는 거죠. 더 많이 아플 사람. 그런데 비해서 사회보험은 평균률이었거든요. 평균률. 그렇죠? 이거였는데 그럼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죠. 확률계산에 의한 각출이야. 확률. 그럼 이게 뭐야? 평균률이랑 위험률이야. 확률계산.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확률계산은 이거 이거. 평균률. 평균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정도 돈을 내야 되라고 하는 게 확률계산에 의한 각출. 평균률 또는 집단율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결국 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민간보험하고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긴 할 겁니다. 답은 4번인 거고요. 다시 오세요. 이제 25번으로 오세요. 25번. 국민은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과 관계가 있는 사회경제치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대. 그러면 보건의료서비스가 뭐라는 거예요? 공공재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는 할 게 없습니다. 답은 1번. 26번. 보건의료의 사회경제 특성을 옳지 못한 거. 공공재이다. 맞고.